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궁금한 주식 주식 A부터 Z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주식아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시황, 산업, 종목 이렇게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자료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입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3377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채널 추가 시 황주명 대표의 저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식시장은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아재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5%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예상은 연준의 점도표 내년 이후 소폭 상향은 예상되나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더 높습니다 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측지가 있는데 현재는 4%대 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도도 5%를 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2년 6월, 9월이 감으로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며 시장은 반대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2%대로 내려올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장기정망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는 약 마의 5%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부분을 보게 된다면 주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막바지에 확인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올해 내내 하락세를 겪고 있던 이익 전망치가 12월 둘째 주에 반등이 좀 예상이 됐습니다 2022년과 달리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저점을 찍고 나면 적자가 마이너스 50억이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억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기대의 구간 안에 돌아섰다 이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협정도 이익 전망치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를 이제는 하방에 대한 둔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하방이 다시 상방으로 기대될 때 최대 상승치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가 더욱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은 승부를 거지 말라 근데 어떤 부분에서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안 좋은 상황이 항상 불확실성에서 확실로 가가갈 때 그때가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시장에 대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마찬가지였고 환율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많은 지표들 고용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아직은 우리가 기대했던 저점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 혹은 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주시장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즉 우리는 시장 경제에 앞서서 불확실성에서 주식을 사서 기회를 본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최근 한 달 업종 주가 100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주가 100분율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던 것들이 IT 소프트웨어, IT 가전, 헬스케어, 화학 이런 쪽 업종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업종 주가 100분율 기준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항상 기회의 국면에 잇따라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은 오는가 이후에 3개월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회의 시장 또 오히려 낙폭 과대주도를 매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공포가 저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최악의 공포가 여러분들에게는 저점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 원칙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역적자가 많이 축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내년 4분기에나 흑자로 우리나라 돌아설 예정입니다 사실 아직도 적자에 대한 폭들이 우려감이 많죠 세계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이 6개월 선행지표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 6개월 선행지표라고 하면 만약에 9월이라고 4분기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이고 그럼 3, 4월 정도에부터는 주식은 선반영되고 12월부터는 지금 1, 2월에 낙폭에 대한 하락세가 멈추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하방이 경직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월, 1월 되면서 이제 하방 경직이 상승 로직으로 바뀌겠죠 다만 예전만큼의 어떤 유동성 장세라든지 풍부한 장세보다는 예전에 갔던 자리에 일정 부분을 회귀하는 회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두려움의 구간이 아니라 기회의 구간이고 위기의 구간이 아니라 성공의 구간이다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항상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택 채널의 QR코드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문자 4377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 시 광주민 대표의 저선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투자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하방이 잡혀가는 구간에서 서서히 상방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지는 구간 하지만 예전처럼 격동적이고 강력한 상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추세 상승 혹은 조금씩 횡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 코스피 위치를 본다 하더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1500, 1400까지 하락을 했던 코스피는 3316이라는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 2배 이상의 지수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현 시점은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 2300, 200포인트 저점을 찍고 물론 2100대까지도 왔었지만 다시 지금 터너라운드라면서 상승의 시발점이 됐던 2550 이 부분을 저항으로 잡고 지금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300에서 2550의 횡보박스권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를 강력히 뚫었을 경우에 2800 혹은 900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당분간 이렇게 좀 횡보하고 좀 지루한 어떤 장세 하지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큰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고요함 속의 주식을 바라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증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몇몇 살펴보고 이야기 드려본다면 낙폭이 되어 있고 많이 바닥에서 기회를 잡고 이제는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아마 큰 어떠한 상승세를 보이고 힘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낙폭과대주 혹은 물론 낙폭만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낙폭 이후에 상승 매기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참 높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OTT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내의 영화와 작품들이 다시 재진입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전문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중국 시장은 예전만큼 우리나라에게 큰 기대감을 줄 수가 없는 게 중국의 화장품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포커싱 잡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느냐 해외, 베트남, 유럽, 혹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대한 시장들을 더욱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염원이죠 우리 마스크 실내에서도 벗고 벗는 걸 떠나서 코로나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품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대외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리아나는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라바다 녹드, 엠프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오랜 기간 동안에 낙폭을 보였던 부분들 다만 화장품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경쟁력 있고 힘이 셀 수 있었던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어떤 박스꽃 매매, 트레이딩 매매, 추세 매매 정도의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봉 바닥에 있거나 특히 차트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연속적으로 반복된 종목들 그것은 누군가는 강력하게 팔고 또 누군가는 강력하게 사면서 어떤 시장의 중심세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코리아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즘에 이제 건기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비슷한 차트들이 자꾸 나와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구별이나 약간 눌림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급하게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누구나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QR코드 문자 3377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열심히 제가 이 자료들 있는 것들 있죠 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채널 추가 시 또 채 추첨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또 성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원래 지주사 같은 경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주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대해서 연결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게 이제 지주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최근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즈즈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스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이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워낙 많은 주가들이 하락을 했죠 사실 화장품이라는 경쟁력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설화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고의 브랜드이자 최고의 가치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한 면만 보지는 마시고 많이 낙폭되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반등에 대한 기회를 보시면 좋다 또 하나가 최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좀 잡혀있는 흐름들은 기회장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자금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시점이고요 상방 기대감의 자금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위기보다는 기회 속으로의 흐름으로 맞춰져 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몇몇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엔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이 화장품, 디스플레이, 엔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그래프 표상을 보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좀 낙폭이 됐습니다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뭔가 이제 대외활동을 통해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좋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이 좀 죽었죠 다시 내년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들이 다시 개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혹은 그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너무 이제 거품 눈 쪽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중심을 잡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재정립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미디어 쪽에 NFT나 이런 것들이 활용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징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NFT를 액자 대신에 디스플레이로 이제는 내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디어 아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에 예를 들면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NFT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구현해 주는 거죠 어떤 작품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나 유명한 사진 이런 것들 있듯이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만 있다면 언제든지 디자인이 가능한 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요즘에는 이 벽면이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벽면이 다 디스플레이고 내가 디자이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예를 들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위가 다 디스플레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발열도 없어야 되고 좀 촘촘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 침대에 누워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영상을 송출시키고 영상을 관람하고 그러면 여기에 담는 많은 그릇들과 콘텐츠에 대한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시장이 워낙 활양해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었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이게 재정예배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는 정말 가치 있게 하는 자들만의 이슈가 전환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OTT 네트워크 이런 전문 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종목이에요?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가온 미디어도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만 천 원 2만 2천 원까지 주가 하락을 했다가 보시면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1만 4천 원 공간에서 차트를 보시면 그러다가 퉁 내려앉은 거예요 퉁 내려앉으니까 이제 저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이 빠져나갔네 이 주식은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2매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는 관심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다른 쪽 업계가 또 다시 수납매로 상승을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세 흐름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어떤 특정 자리가 옵니다 남들이 다 공감하는 혹은 어느 정도 메이서 프로들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들이 오게 되고 지금 앞에 있었던 코리아나나 코리아나나 아무래도 지나 갑자기 어떤 구간이 딱 내려오니까 주가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횡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5%도에 대한 말 구간이 생긴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그 투매가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오다가 이 정도면 이제 과한데? 유가가 120달러면 과한데?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시 턴우라운드 하려면 기폭제가 있어야 되고 그 기폭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항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점을 알리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매집이 끝나면 매집이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매집이 끝나면 스타트를 알려야 되고 그 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장대항봉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의 다시 한번 재눌림이나 재기회를 활용해서 주식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주식 투자의 원칙이자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드렸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주식 아재가 좀 잘 맞는 편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 교재에 대한 부분들이나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누런톡 채널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무료로 다 자료는 보내드리고 있고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교재도 무료입니다 자 QR코드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문자 보이시죠 주식 아재 채널 추가 시에 여러분들 제 저서인 책을 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하셔서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관련해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상의 점도표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점도표들이 예상 점도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이나 3월 경기에 대한 침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적자를 유지하다가 9월 정도의 터너라운드와 기대감이 함께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6개월 선행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에서 1월 사이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 같고 3, 4월은 오히려 강력한 시세 반등의 어떤 원칙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예전만큼의 정보를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의 유동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박스권 2550과 2200 사이 혹은 2300 사이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주식의 터너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것은 2800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잡고 원칙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의 장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주식아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